비쥬얼 솔루션 그 외에도 스티스 장비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마커리스 모션캡처 장비는 카메라가 총 14대가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바닥하고 벽면에 있는 천이 일반 천이 아닌 반사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14대에 있는 LED 조명을 통해서 그 조명에서 반사되는 빛을 이용해서 사람과 천의 그림자를 이용한 반사가 되는 동적 스캔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동적 스캔된 3차원 데이터 값을 비전 프로세서라는 프로세싱 시스템에 거쳐서 3차원 데이터를 얻게 되면 그 얻게 된 데이터를 가지고 플러그인을 시켜서 오토데스크의 모션 빌더를 이용해서 캐릭터에 직접 모션캡처를 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